쿠키 쌓기 이런 것도 제가 전문이거든요 자 갑니다 이제 사탕 번다 이거 누르면 되나? 우와 쌓이고 있다 아 큰일 났다 개빠르나 왜 안 쓰러진데? 대박 망했어요 사탕 한 개도 안주나 한 개 넣었다 6,000원짜리 사탕 6,000원짜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무료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되나? 스타트해서 누르면 되는가 봅니다 저기로 다른가?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아 맞다 도도도도도도도 저 안에 많이 넣으면 되는가 보다 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아 실패하면 안되네 이거 도도도도도도도 미리 던지 되겠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 위에 있는 숫자만큼의 아 위에 숫자만큼 안한거구나 말랑이 없어 거기 설명도 안 적혀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끊었나? 안주나 한 개도? 확인해줘 또 한 개도 없네 줄 30분 기다렸는데 아 버튼 한 개 있네요 공 떨어뜨려서 안에 넣는가 본데 밀어넣는가보네 자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뭐야 지금 행거해 지금 나 아 뭐야 누른거야 이거 끝나 빛나 와 아 아 아 아 아 여기 보니까 저 밑에 떨어져야 되네 밑에 황금에 떨어져야 되네 마지막 기회밖에 없다 이게 흔들어서 나오는가보네 아 아 또 눌렀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시작버튼 눌러서 눌렀는데 그냥 시작때문 그냥 공이 떨어지 뿌옹 아 고맙습니다.